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쥐띠 여자에게 가장 잘 맞고 잘 어울리는 남자의 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취지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진 쌀과 상충 쌀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원진은 서로 미워한다는 것이죠. 쥐와 양띠 사이처럼요. 상충은 서로 부딪힌다는 것이죠. 쥐와 말띠 사이처럼요. 같은 쥐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보통 같은 띠끼리 만나면 서로 소리가 나서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 쥐띠는 좀 다른 띠와 다르게 서로 같은 띠가 만나도 무난한 그런 편입니다. 오늘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더 쉽게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히 쥐띠의 음향 오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쥐띠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는 청간의 오행이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은 오늘은 지지의 오행만 참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쥐띠 여러분들의 쥐는 음향은 양기운이고 오행은 물입니다. 즉 양수, 양기운의 물인 거죠. 음향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혹은 저장되어 있는 그런 물이 아닌 도도히 흘러가는 큰 물, 물줄기를 의미하죠. 물은 막힌 곳도 돌아서 흐르면서 큰 바다로 나가려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요. 진취적인 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물은 만모를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겠죠. 이런 특성들이 쥐띠가 살면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 또 인연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 영향을 서로 미치는데요. 물이 물을 만나서 큰 물줄기가 돼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이 어떤 걸림돌과 장벽을 만나면 방향성을 갖고 다시 힘차게 흐르기까지 정체되고 또 썩기도 할 텐데요. 바로 이런 면이 인간관계나 인연에 대입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쥐띠에게 아주 이로운 작용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쥐띠에게 해로운 그런 인연의 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쥐띠에게도 이 인연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쥐띠와 좋은 띠를 알아볼까요? 돼지띠가 아주 좋은데요. 오행이 상극이 아닌 상생이라 그런데요. 상극인 관계가 만나면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집안이 편안한 날이 없죠. 상생관계가 만나면 서로 이해하고 돌봐주고 해서 그 집안이 자식들까지 잘 풀리게 되는데요.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또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행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운세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쥐띠는 오행, 물을 만나면 서로 상극이 아닌 상생관계라 좋거든요. 쥐띠는 쥐띠에게 상생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식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오행인 이 물을 키워주는 오행이 금인데요. 이 오행, 금으로부터 물은 에너지를 받고 또 충전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랑에 비유하면 돌봄과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오행, 금의 자리에 있는 띠는 원숭이와 닭이 해당되는데요. 쥐와 원숭이는 성격은 조금 반대되는 면도 있죠. 쥐가 매사에 좀 신중한 반면 원숭이는 기민하고 순발력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두 띠가 결합이 되면 서로가 갖고 있는 그런 색깔들이 시너지가 돼서 합이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경우 우리는 바로 이 오행의 속성에서 이것을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오행이 물인 이 쥐띠는 오행이 금을 만났을 때 물의 기운이 더 신선하고 활력 있는 생기 넘치는 그런 물의 특성을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오행, 금의 자리에 있는 원숭이나 닭은 쥐와 아주 잘 맞고요. 다음으로 용띠와 소띠를 둘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오행보다는 쥐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특징들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양오행의 설명보다는 이 부분은 용과 소가 갖고 있는 지지중심의 이해를 아시면 더 좋겠죠. 쥐띠 여성의 경우 용띠와 만나면 용띠의 리더십이 있는 특징들이 가정생활이나 연애의 관계를 큰 걸림들 없이 잘 이끌기 때문에 좋은 건데요. 이 경우 용띠는 특유의 순발력과 공감 능력으로 쥐띠와 아주 활발히 감성소통을 아주 풍부하게 하는 그런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는 거죠. 쥐띠 입장에서 보면 이 용띠의 활력이 넘치는 외향적인 그런 성취욕이 강한 진취적인 그런 행동가형 타입이 시너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용띠들이 주로 이런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일하는 분야는 변호사, 의사, 예술가, 건축가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쥐띠에게 그 소띠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 같은 경우는 쥐를 좀 잘 돌봐주는 그런 면이 좀 돋보인다고 할 수 있죠. 가정생활이나 연애에 있어서 늘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느 경우나 힘든 시기가 찾아오기 마련인데 쥐띠에게 이 소띠 같은 경우는 소가 항상 쥐를 좀 잘 이해하고 돌보려고 하기 때문에 쥐띠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만족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띠가 잘 맞는지는 좀 충분히 이해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누군가를 여러분이 사귀거나 또 소개를 받거나 알고 교제를 하거나 이런 경우 그 남자를 실제로 겪어보니 정말 다 좋은데 이 띠가 쥐띠와 좀 상극인 그런 띠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 놓치면 다시는 이런 비슷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을 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헤어져 버릴까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품이니까요. 겪어보니 인품이 그 사람이 참 좋다 하면 괜찮은 거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띠는 무지 잘 맞는데 겪어보니까 사람이 좀 폭력적인 그런 성향과 언사가 거칠다든지 하면 그런 경우는 뭐 더 미련 갖지 말고 또 다른 인연을 찾는 게 훨씬 나은 일이 되겠죠. 사람은 참 좋은데 한 가지 띠가 안 맞을 때 여러분들은 이 방법대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주 좋은데요. 적어도 쥐띠라면 쥐띠에겐 오행이 금을 만나면 제가 좋다고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그 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즉 성품이 오행 금을 갖춘 그런 남성이라면 쥐띠에겐 아주 좋다는 거죠. 성품이 오행 금을 닮은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좀 차갑고 날카롭고 지적으로 보입니다. 이지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죠. 둘째는 말수가 적은 편이고요. 수다스럽지 않고요. 셋째는 이성적이고 좀 논리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언어 구사 방식도 용권 위주입니다. 사설이 길지가 않고요. 넷째로는 결단력이 있고요. 의사결정이 과감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길게 시간을 끄는 그런 의사결정 대신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선호한다는 것이고요. 다섯째는 조직과 단체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리더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쥐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쥐띠에 아주 잘 맞는 오행이 바로 금이라고 했으니까 이 금의 특성을 잘 발휘해서 그런 일하는 분야를 또 우리가 알아본다면 그 말은 결국 쥐띠 여성에게 가장 잘 맞는 남자의 직업군이 나오는 거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그런 업종과 직업군은 감정사, 보석업종, 경영가, 전자통신업, 회계사, 변호사, 사업가, 소프트웨어 개발업, 법조계 중에서도 사법부, 은행, 보험, 기금, 금융업, 고위관료, 과학자들이 여기 해당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쥐띠 여자에게 잘 맞는 띠와 띠가 안 맞았을 때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 성품, 금을 닮은 사람들 그리고 쥐띠의 아주 좋은 금의 특성이 발휘돼서 일하는 그런 직업까지 알아봤는데요. 길게 겪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제일 쉽게 한 가지만 보시면 또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건지 혹은 저 사람이 나를 단순히 그냥 필요로 만나는 건지 이것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체크만 해도 답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의 차이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쥐띠 여성분들 한 분 한 분마다 멋진 인연과 행복한 인생의 시간들 후회 없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성수처와 TV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고 가꾸는 이런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겠죠.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